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이 날아간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도록이면 필름은 부착점에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난번에 갤럭시 S20 플러스의 보호필름인 링케와 스코코 네고 강화유리 보호필름 최종을 부착하는 난이도는 어떤지 화면을 가리는 정도와 케이스를 착용했을 때 필름이 들뜨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세 가지 보호필름에 이어서 제2편으로 이번 시간에는 슈피겐의 네오플렉스, 이노스킨의 보호필름 그리고 ESR의 리퀴드 스킨 보호필름 3종을 마저 필름을 붙여보고 총 6가지 보호필름 중에서 갤럭시 S20 플러스의 보호필름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개의 보호필름을 붙여보고 나서 기본 필름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본 필름을 떼버린 게 너무 아깝긴 했지만 일단은 우선 이 세종 중에서라도 갤럭시 S20 플러스에 가장 잘 맞는 보호필름이 하나라도 나타나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여볼 제품은 슈피겐의 네오플렉스 보호필름인데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붙이기 전에 액체류를 좀 뿌려가지고 부착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액체인 것 같고요 밀대, 융, 그리고 먼지제거 스티커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필름은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부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스코코 보호필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좋은 보호필름 나타나도록 비나이다 보호필름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제품인 것 같아요 겉면도 부들부들 하구요 기존의 제품들이 부착면과 화면을 터치하는 부분에 각각 필름이 하나씩 더 있어 가지고 부착하기 전에 떼어내고 여기도 부착하기 전에 떼어내고 이런 방식인 것과는 달리 이거는 바로 이렇게 떼어내서 이게 바로 부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조금 더 조심은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화면을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이 액체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듬뿍 뿌려주고요 네 이정도면 된 것 같고요 바로 부착해서 이 밀대를 통해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화면을 켜야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떼는 면이 없다 보니까 끝부분에 먼지가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지문이 붙거나 일단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떼서 일단은 카메라 부분에 맞췄고요 부착을 한 후에 쭉 내려서 대충 좀 맞춰준 후에 이 밀대로 이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맞춰야 되니까 카메라 부분부터 위에서 아래로 쭉 밀어주겠습니다 액체류를 듬뿍 뿌려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보호필름이 얇은 편이라서 살살 문질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충 부착을 해봤는데요 안에 물기가 남아있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마를 것 같고요 물을 조금 적당히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먼지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기포도 생기고 카메라 부분에 맞추긴 했는데 이런 액체류를 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밀대로 밀어서 부착하는 과정에서 필름이 조금 움직여서 카메라 부분과도 조금 벗어났고요 이 액체를 조금 적당히 뿌리시고 상단 카메라 부분을 최대한 딱 고정하셔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서 부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부착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 가지고 떼내다 보니까 떼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지문이 필름에 묻어나게 되면 모서리 부분은 접착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해 가지고 떼면서 붙이는 과정에서 필름이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부착하기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링케 제품 만큼이나 슈피겐의 네오플렉스의 부착 난이도도 한 4개 반 많게는 4개 반의 반 정도까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부착하기 전에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보조 테이프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들어서 떼면서 이렇게 바로 부착하기 쉽게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만 아니면 조금 더 부착하기는 용이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제품도 스코코 보호필름만큼이나 좀 화면에 무지개빛으로 자글자글한 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얇은 보호필름들이 대체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스코코 보호필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합니다만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과 같이 지문인식을 20번 반복해 보고 지문인식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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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아홉 스물 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갤럭시 S20 플러스 자체가 초음파 지문인식 과정에서 필름의 영향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슈피겐 제품도 지문인식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읍! 제 기준에서는 최적의 보호필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 이러고 보니 기본 보호필름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군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기본 보호필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네 일단은 슈피겐 보호필름 부착을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노스킨이라는 보호필름인데요 개봉을 해보고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이런 고정틀 같은 게 있어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융도 있고 먼지 제거 스티커가 있고요 밀대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너가 세 장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필름이 세 장이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장이나 들어있네요 이 점은 참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아마 스코코 보호필름처럼 상단을 먼저 붙여서 고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아랫면을 붙이는 방식인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면 C타입 충전 단자에 이 제품을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끼워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고정을 한 후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이게 딱 위치가 잡혀 있으니까 보호필름이 움직인다든지 위치를 잘못 잡는다든지 그런 현상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슈피겐 네오플렉스 필름부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날아간다 깨끗하게 닦아 준 후에 하단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상단을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거를 해서 상단을 먼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과 잘 맞춰야 하고요 일단 부착을 했고 움직이지 않게 일대로 잘 고정시켜 준 후에 아랫면을 빼서 다시 제거를 해 주고 상단부터 제거를 해서 빠르게 부착을 하겠습니다 이노스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옆면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부착을 해 줘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화면을 가득 채우는 필름이다 보니 케이스를 착용할 경우에 필름이 들뜨는 현상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거를 떼어내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서 이 과정에서도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잘 밀어 가지고 부착을 해 주시고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고 카메라 부분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점은 좋긴 한데 어쨌든 필름에 부착하는 과정에서는 들쳐내고 아랫부분도 들쳐내면서 떼어내서 붙여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먼지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착 난이도는 별 3개 반 정도 드리고요 평균보다는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정도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은데 한번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노스킨 필름은 무지개 빛으로 자글자글하는 그런 현상이 기존의 스코코나 네오플렉스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화면이 깨끗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괜찮은데요 다만 엣지 부분까지 필름이 부착이 되는 형식이고 화면의 필름이 꽉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호 케이스를 떼는 과정에서 잘못하다가는 필름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지문 인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스무 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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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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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네 한번 실패하긴 했는데 그 외에는 나름 잘 인식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품 중에서는 기본 필름 다음으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비나이다 그러면 마지막 보호필름인 ESR의 리퀴드 스킨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에 또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아쉽게도 설명서에 영어와 중국어만 있고 한글은 없네요 네 이 제품 역시 아까 전에 이노스킨 필름처럼 하단에 이렇게 꽂아 가지고 보호필름에 고정하면서 부착을 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이 제품 역시 밀대가 들어 있습니다 클리닝 키트를 개봉해 보면 먼지 제거 스티커와 알코올솜 두 개가 들어있고 융이 들어 있습니다 클리닝 키트라고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봐서는 ESR 제품도 보호필름이 세 장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하나는 투팩에 하나 연습용으로 하나 추가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본필름은 두 개가 있으니까 한번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착에 앞서 방금 전에 부착한 이노스킨 필름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1번 2번 3번 순서가 있는 걸 봐서는 순서대로 제거하면서 부착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노스킨 필름은 상단부터 부착을 하고 이렇게 아래로 떼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 ESR 케이스는 아래면을 먼저 부착을 하고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면서 부착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고정틀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고 하단부에 1번을 제거해서 먼저 붙여 주겠습니다 고정틀이랑 좀 위치가 가까워서 제대로 고정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다음을 제거를 한 후에 3번을 제거할 때는 이 뚜껑을 빼줘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상단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을 고정을 했는데도 1단계 부분이 너무 얇아서 떼어내서 부착을 하더라도 고정이 잘 안 되는 편이어서 1단계를 붙이고 2단계를 떼서 붙이려다 보면 1단계까지 다시 떨어져서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단부분은 깨끗하게 부착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번이 조금 더 두꺼워서 완벽하게 고정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착 난이도는 별 3개 반 정도로 주고 싶고요 자 이것도 무지개빛으로 자글자글한 현상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이 제품도 얇은 보호필름의 특성상 무지개빛으로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스코코나 네오플릭스의 자글자글한 현상보다는 덜한 편이지만 이노스킨 제품보다는 무지개빛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무지개빛은 이 정도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문인식 정확도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넷 넷 넷 열 아홉 스물 오 여태까지 기본필름 외에는 지문인식의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었는데 ESR의 보호필름은 기본필름과 흡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지문인식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오 이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하단에 1번 부분만 잘 부착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부착을 할 때는 몰랐는데 지문식을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딱히 뭔가 순서를 정해놓고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ESR 리퀴드 스킨 제품이 지문인식의 정확도나 속도가 갤럭시 초기의 보호필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몇 가지 점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더 최적의 보호필름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6가지 보호필름을 붙여본 결과 ESR 리퀴드 스킨 제품이 지문인식의 속도나 정확도 측면에서 만족스럽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노스킨 제품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두 제품을 뽑자면요 가장 최악은 네고의 퓨어 글래스 제품 그러니까 어디 갔냐 배송 과정에서부터 강화유리가 깨져서 배송이 되었던 네고 퓨어 글래스 제품이고요 그 다음으로 옆면까지 풀커버로 보호가 되는 링케 듀얼 이즈 윙 제품의 경우 옆면까지 부착을 하는 과정에서 부착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부착 난이도 면에서 링케 제품을 제가 생각한 워스트 제품 두 번째로 선정하고 싶고요 다행히도 가장 마지막에 부착한 이 ESR 리퀴드 스킨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걸 떼어내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갤럭시 S20 플러스에 보호필름 6종을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리뷰해 봤는데요 되도록이면 필름은 부착점에 가셔서 부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직접 구입을 하셔가지고 부착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티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boy